배우 고은하씨입니다. 고은하씨가 머리이식 새내기라는 게 저는 와닿지가 않은데 아니 저렇게 풍성한데 무슨 모발이식을 해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은하씨의 평생 소원이요. 앞머리를 쫙 까는 그 올백머리, 머리 안에 딱 묶었어요. 올백머리 이걸 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해요. 그도 그럴만한 것이 고은하씨의 컴플렉스가 유전적으로 이마가 M자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계 데뷔 후에도 항상 이마를 가리기 위해서 앞머리가 사라진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였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탈모를 관리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다고요. 제가 정말 데뷔 초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이 머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앙드레김 선생님보다도 훨씬 잘 가린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엔 흑채라고 해서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제품들이 잘 나와있지만 예전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고은하씨가 어렸을 때 왜 4B 연필 있죠? B 중에서도 4B 연필은 심도 두껍고 약간 조금 심이 말랑말랑해서 좀 잘 진하게 그려지거든요. 그걸로 좀 치라고 본인이 이럴 만큼 그거 외에도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단점, M의 구석을 바르는 여러 가지 시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하다하다가 어떤 이런 민간요법까지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고은하씨가 탈모방지를 위해 선택한 민간요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맞춰보세요. 1번, 검은콩 검은깨 많이 먹기. 2번, 맥댕날드 감자튀김 먹기. 3번, 벌꿀을 두피에 바르기. 4번, 소변으로 머리 감기. 벌꿀을 발랐나 보다. 1번, 1번, 1번. 그거는 뭐 검은 머리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조금 줄어들적인 정답인데요. 정답은 4번, 소변으로 머리 감기. 네? 이게 민간요법이 이런 게 있나요? 심지어 그것도요. 고은하씨가 초등학생 때 시도해본 민간요법이에요. 초등학생 때 소변으로 머리 감으면 머리카락이 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거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어머나 다행히 언니한테 딱 들켜서 거기서 이제 멈춰졌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어머나 이거 해볼래. 귀가 얇아질 만큼 본인 딴에는 이게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였던 모양이에요. 그 정도로 절실했군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심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고은하씨가 2021년 9월에요. 3,800보를 심었다고 공개를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고은하씨가 평소 콤플렉스였던 앞머리 헤어라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모발이식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비포, 애프터 영상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3개월 뒤에 공개한 이 영상을 보면요. 이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이마였던 부분이 이제 두피가 됐다. 이마에 났던 뾰루지가 가끔 났었는데 안 짜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는 안 나는 상태가 됐고 원래 병원에서 좀 붉은기가 오래 간다라고 했는데 이 붉은기도 많지도 않고 이식한 부분 외에 오히려 다른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많다라면서 이 모발이식에 대한 만족감을 막 나타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발이식 홍보대사 하셔도 될 줄 알고 사실 이렇게 오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Pentagon 아 아 아 아 아멘